독일인들의 공원 사랑은 남다릅니다. 특히 산업도시, 주거 밀집 지역에서 공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. 하나의 공원이 인근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형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독일 함부르크에 사는 노암 씨. 매일 아침 반려견과 공원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. 또 다른 노신사는 30년 가까이 매일 공원을 찾고 있습니다. 역사적 건물과 현대적 건물이 공존하고 있는 함부르크 시민들에게 가장 큰 자랑은 공원입니다. 산업도시의 특성상 공장이 많고 주거 밀집 지역이 많은 함부르크에서 공원은 도심 속 유일한 녹지 역할을 합니다. 앞마당을 가질 수 없는 시민들은 일상에서의 자연 심토로서 공원을 이용하고 또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공동체의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됩니다. 1930년대 동물원이 폐업한 뒤 공원으로 저성된 함부르크 플란테운 블로멘 공원은 시민들의 힘으로 이제는 유럽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성장했습니다. 한때 학교를 짓기 위한 용도로 또 주거지로의 변화가 계획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시민들이 앞장서 공원을 지켰습니다. 일상에 지친 개인들에게는 휴식을, 공동체에는 소통의 기회를, 도시의 공간에는 활력을 넣어주는 공원은 독일인들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. 함부르크에서 KBC 이현길입니다.